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eggs 계란 방금 freezing 설탕 당근 소금 계란물 소금 고춧가루 치즈 빼주세요 옥수수 오이 치즈 치즈 오자마자 치즈 청양고추도 잘 익었어요 참기름을 넣어서 소금을 넣어줘요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참기름을 넣어줘요 김치에 담당을 넣어줍니다 계란물 마요네즈 야채 앙 물 소금 계란물 소금 응원 귀찮아 fundamentally 우리가 나눠먹을 수 없는데 오늘의 영상은